이거 뭐예요? 건축사 아가씨가 너 찾으러 왔다가 두고 간 거야. 그 맛은 하드를 너 혼자 다 먹은 거야? 잘 먹었다. 약수 안 묻어먹고 이모티콘도 안 얻었대. 마쳐먹고 치킨하고 난리 난리 안 하네? 아 새끼라고 말을 하고 좀 귀뚱으로라도 듣는 척이라도 하라.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아까 월차 쓴다고 전화 왔던데. 강도 오빠 만나러 갔나? 언제부터 회사 동료를 오빠라고 부른 겁니까? 끝났다 싶을 때 찾아오는 게 빌어먹을 사랑이야.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괜히 미안하니까 내가 먼저 가려놓고 정말 가고 나면 서운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뭐가 문제인데?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좋은 사람이라서 까다로inging 감사합니다.